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또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아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이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구고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담겨진 의미와 또 새겨진 힘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이 말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사역하는 내내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힘이 있구나를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또한 이 말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것이죠 말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 형제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형제가 저에게 대학 입시와 취업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하게 강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이 형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강박적으로 여기에 묶여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랜 시간 교제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 형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형제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이 형제에게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성장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대학에 갔으면 괜찮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이 형제는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취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강박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아버지의 말이 아직도 이 형제를 묻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오랜 기간 상담을 통해서 이 형제를 돕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태가 좋아지면 괜찮은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제가 겪고 나서 내린 결론 말의 힘이 정말 무섭구나 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첫째로 말들의 입에 물린 재갈이라는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비록 말의 입에 물린 이 재갈이 작지만 그것 하나로 사람보다 몸집이 더 큰 이 말 전체를 이리저리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서 야고보는요 3절과 비슷한 예로 광풍 속에 놓인 배의 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는 크고 심한 광풍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은 배 끝에 위치한 아주 작은 이 키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고보는요 5절에서 숲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2절 3절과 4절의 말씀과는 다르게 조금은 부정적인 예를 들지만 결국 말에 물린 재갈이나 배에 달린 키나 그리고 숲을 태우는 작은 불 이 모든 것을 통해 야고보는 말에 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혀가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작은 혀가 우리가 하는 말이 미치는 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선포되고 허공을 외치고 허공을 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이후에도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의 힘, 이 말의 영향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습은 아마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나한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꾸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한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 12명이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학자손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두 정탐꾼, 여우수와와 갈렛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한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고요 오직 두 사람, 여우수와와 갈렛만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작은 말 한마디가 이들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선포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말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선포하고 계신가? 이런 것을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구보는요 6절에서 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아멘 불의의 세계에서 세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코스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세계를 뜻하기도 하지만 장치 혹은 도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혀가 불이면서 동시에 불의의 도구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혀는요 우리 모두에게 불처럼 불의의 도구처럼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야구보는 확장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구보는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다음 구절 9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야구보는 우리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을 길들이고 다스렸지만 오직 하나 뱀의 말에 속아 죄를 짓게 된 것처럼 혀가 주는 부정적인 힘을 야구보는 창세기를 떠올려주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넘어진 우리 불의의 도구인 혀를 가진 우리의 삶을 야구보는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지체들을 저주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고 있음을 야구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두 물을 내는 샘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이 10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야구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이죠 몇 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당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제가 최근에 이웃 교회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설교 때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성도들이 서로 욕을 하며 싸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분명 방금 치유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왜 이들은 나오면서 싸웠나요? 라는 질문을 제게 하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난처하기도 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일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쫓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로 죽어가고 있다면 야구보의 말씀처럼 마땅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요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자유케 해주셨던 것 다양한 사역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뱉는 말이 허공을 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에 힘이 있어서 그 말에 영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죽이기도 함을 기억하며 말을 할 때마다 생각해야 하진 않을까요 또 한쪽에서 찬송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죽이는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가고요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살리는 말을 하며 우리가 하는 말 속에 담긴 거대한 힘이 있음을 늘 인지하고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다 한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뱉는 말을 통해 그 말 한마디를 통해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의 이웃 지체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기대하며 우리의 말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리는 말을 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